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 개부터 7시 개까지 약 2시간 진행됐다. 회의 종료 후 결과 발표까지도 약 2시간이 소요됐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협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유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박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 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이날 KBS와 박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추천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명된 박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박문진 현 야권 이사와 이번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깊이 신청권은 각하했다. 이로써 문제가 많은 MBC 사장을 공정한 인물로 교체할 교두보가 마련됐다. 또한 MBC의 정상화와 민영화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필사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던 민주당과 좌파 언론 카르텔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최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디어 전반적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의 쾌거를 이뤄냈다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디어 F뉴스룸이었습니다.